안녕하세요. CM병원 물리치료사 이기호입니다. 많은 분들께서 저희 CM병원 영상들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. 일자목 거북목을 쉽게 교정하는 목 스트레칭 운동법 영상에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. 최방님의 질문입니다. 이걸로 완전히 치료가 되나요? 된다면 몇 주 동안 해야 하나요? 라고 질문해주셨습니다. 환자분들마다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겪게 되는 목의 정렬의 차이와 운동하는 환자분의 정확성, 성실성 등에 따라 치료되는 정도와 시간은 차이가 있습니다. 따라서 이 운동을 하면 완전히 정상커브를 회복한다 또는 몇 주 안에 해결된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. 해당 운동을 통해 일자목과 거북목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정상 C컵으로 회복되는 정도는 환자분들마다 다르며 목 운동 뿐만 아니라 척추 전체적인 바른 정렬을 위해 허리를 펴고 가슴 스트레칭과 등을 펴주는 운동을 병행하셔야 정상적인 목 정렬을 갖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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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